이거 파주신 사람들한테 파트 안녕하세요 위키드립 시청자 여러분 따로드 엔터테인먼트 소속 다카다 캔 따라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오아이 선배님의 We are the dream girls Dream girls What a man What a man N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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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는데요? 네? 그게 요즘 노래 아 제가 근데 어? 죄송합니다 네 Winner 선배님의 널 좋아해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만 빛한 눈물 또 마지막 춤을 괜찮아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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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떤 단어로도 이 기분 소름을 못해 상상할 수 없이 feels good 이거 너무 재밌네요 켄터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들 나머지 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켄터야 내 동작 다 네 거야 팬 활동도 해봤잖아요 동작에 하나도 팬.. 그 돈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하루 콘서트 가 감사하고 있는데 생활해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동작은 당신 이 댓글 써주신 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아마 제가 하는 발음인데 현재는 사우나가 좋아해요 자주 가요 혼자 새벽에 그 시간은 할아버지나 아저씨가 많이 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탕 탕 탕 탕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 내일 열심히 해야겠다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거 완벽한 사람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? 아 완벽한 사람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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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Texas